이제 뭐 언론에서는 좀 관중이 많이 줄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아 큰데요 아 무섭습니다 자 무서운데요 제이섭 2009년에 30개 이상을 칠대 모습이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은 중개수 쪽으로요 살짝 넘어간게 아니에요 지금 130미터 이상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네 최이섭 4경기 연속 홈런 시즌 4호 이야 정말 엄청난데요 자 오늘 경기 팽팽한 투수전인데 투수전인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 3연속 한타 이렇게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자 오랜만에 C2가 들어왔는데 자 놓치지 않고 지금 보시면 훌쩍 넘어간 홈런이에요 예 어쨌든 SK는 빨리 여기서 상대 흐름 끊어주고요 남은 공격에서 좀 더 체중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엔 룬춤 큰다구죠 또다시 넘어니어 아아악 최이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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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이섭의 감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자 지금의 페이스를 보면은 2009년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8대0로 도망가는 기아 타이거스 최이섭 선수 오늘 두 번째 네 번째 타석에서 홈런 시즌 오후 홈런을 만들어 냅니다 자 선동열 감독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분간 기아의 독주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높기도 높았지만 배트피도 워낙 즉 발랐구요 신현수 그녀내로 라인드라이버로 넘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이섭 선수의 투어론 홈런 발병으로 크게 도망가는 기아 타이거스 제작가